보라, 불의 군주 라그나로스님을. 대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다. 경배하라. 최후를 맡기 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라. 아직 때가 아닌데. 나를 너무 일찍 겨웠또다, 이그제큐투스. 대체 왜 이런 불량한 짓을 저지른 게냐? 주인님, 저 필렬의 이단자들이 감히 주인님의 성수에 침입해 비밀을 훔치며 했나이다. 바보 같은 눈으로. 이 성스러운 곳에 저 벌레 같은 것들이 날 띄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말이냐? 날 실망시켰다, 이그제큐투스. 그 대가를 주어라. 4, 3, 2, 1 이제 너희놈들 차례들. 이 라그나로스의 힘을 찾으러 왔다 했으니 내 몬서 보여주리라. 불의 세를 가라. 아케인. 칼폭. 4, 3, 2, 1 칼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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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 3, 2, 1 5, 3, 2, 1 5, 3, 2, 1